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마호크 스테이크 슈바인, 학센, 순살, 통족발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호크 스테이크 슈바인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호크 스테이크 슈바인과 함께 먹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호크 스테이크 슈바인은 통과에 오는 것 같습니다. 토마호크 스테이크 슈바인과 함께 먹습니다. 고춧가루 코코넛 파스타 고춧가루 시원한 감자 단무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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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고춧가루 김치찌개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지막은 도둑둑말과 진짜로 찹쌀맛 고춧가루 고춧가루 지금 점심이 좋아요 오늘 또한 라면을 먹기 좋은데요 오늘의 라면은 맵다 오늘의 라면은 맵다 진짜 맵다 오늘의 라면은 맵다 라면이 맵다 라면이 맵다 라면 라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쭈욱먹어보는 중 콜라 땡쥬 양념 참기름 양념 수고하니 고추 달콤한 캔디 저는 이 장면이템은 조합하고 단단한 장면을 샀어요 미니논리 뱅 뱅 생강 생강 뱅 뱅 뱅 뱅 고춧가루 토마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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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치킨 볶음밥 남은 통 족발은 버리지 않고 꼭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농